물결이, 바다 물결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시인, 대안가수배 가수 황선기가 잠시 아름답게 친한 물결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루속히 미국과 전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 국민 경제가 살아나고 모두가 자유, 민주, 평화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부를 누리며,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면서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중남 서산에서 황선기였습니다.